안녕하세요. 혜주입니다. 오늘은 샌비아파트 고스트헌터 한번 또 귀신 열심히 잡아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A급 인큐버스 있잖아요. 이거 잡았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거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좀 아쉽네요. 제가 어떤 귀신이 제일 좋냐고 여쭤봤었는데 많이 언급이 나왔던 게 뭐였지? 이거 도한. 이거 도한이라는 귀신이랑 또 지하국대적. 이 두 개가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케이 그렇다면은 오늘 잡는 것 중에서 얘네 둘 중 하나만 나와도 완전 초 대박일 것 같은데요. 지금 신비아파트 애니메이션이 한창 방영 중이거든요. 그래서 입질쟁이? 29일 목요일날 8시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곧 새로운 귀신들이 계속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추가가 안 된 귀신들이 한 몇 마리야? 일곱 마리네요 총. 사실 뭐 이게 이동하면서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잡아야지 재밌잖아요. 진짜 약간 귀신들 사냥하는 기분 들기도 하고 아 똑같은 애 또 나왔네. 아 진짜 너 필요 없어.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할 필요가 없다. 틀림만 해도 부적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잘 나갑니다. 꿀팁 고마워요 여러분들. 2층 가는 계단에서 한 마리 또 찾아 봅시다. 슬램더맨 슬램더맨 야 진짜 슬램더맨 나오냐 여기서? 여기 괜찮네. 슬램더맨 헬로 오하이 자식아 부적이 싸구려로 슬램더맨 그러면 B등급이구나. B등급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잡으세요. 충분히. 야 그래도 첼란드 너 좀 많다.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. 아 8초 7초 6초 버저비터 가나요 버저비터? 아아.. 어떡해! 아아.. 나이스! 슬렌더맨을 잡았습니다. 와아.. 이거 안 그래도 저번 시간부터 작고 싶긴 했는데 잠깐만 이거 슬렌더맨이 나온 거 보면 나중에 막 슬렌더리나랑 그래니 할머니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진짜 첫 대박이다. 일단 여기 괜찮네요 터. 나쁘지 않네. 자 그럼 바로 2층 또 뚫어봅시다. 나와라요 나와라.. 오케이.. 도안! 아아.. 아 또 큐버스.. 근데 A등급이라 이거.. 기본으로 못 잡을 거 같은데? 야 체력 많다? 흡부적으로 바꾸자. 흡부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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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장. 찹찹찹찹찹찹. 제발.. 잡혀라. 근데 이거 똑같은 거 또 잡으면 혹시 레벨 A 올라가나요? 만약에 레벨 안 올라가면 이거 그냥 날리는 건데? 내 돈 날리는 거잖아요. 도깨비야. 자 일단 마지막 공격 파이널 에텍! 어차.. 아 뭐.. 나쁘진 않네요. 저번 시간에 제가 인큐버스 잡는 모습은 못 보여드렸으니까요. 좋아! 인큐버스 A등급 있지만 또 획득을 했습니다. 오늘은 좀 괜찮은데요? 귀신 운이 나쁘지 않아. 이거 도안이랑 지하국 대적 중에 하나가 뽑힐 것 같은 그런.. 예감이 살짝 드는 거 기분 탓일까요? 어제 보니까 이 의상실 꽤 괜찮았어요. 자.. 봅시다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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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오늘은 좀 중복이 친구들이 많네? 아.. 또랜더맨 뭐야.. 아이.. 오늘 이거 다 써서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. 지하국자.. 어.. 어.. 못 보던 애다 못 보던 애다. 오케이. 얘 잡읍시다. 좋아. 자.. 다다다다. 아이 뭐야 C등급. 아이.. 믿고 거르는 C등급입니다. 일단은 뭐.. 새로운 애니까 그냥 수집하는 생각으로 잡읍시다. 네. 너는 뭐 할.. 뭐 말할 필요도 없어. 빨리 들어가. 빨리 잡혀서 들어가. 시두스? 오케이. 아.. 오늘 이거 지하국 대적이랑 못 잡나? 아.. 도안 도안 지하국 대적.. 뭔가.. 엄청 특별한 장소를 가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어? 그렇다면 굉장히 스페셜한 장소가 또 있죠. 아.. 안군이가 지금 생방을 하고 있어요.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. 뭐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..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저 귀신 한 마리만 잡고 갈게요. 잠시만요. 어.. 잠깐만요. 여기 귀신 한 마리만 잡고 갈게요. 빨리.. 해볼 것 같은데.. 반갑습니다. 이런 거 좋아해? 님들? 오.. 세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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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A등급 예상합니다. 몇등급이야? 어 A등급! 예에에에.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어우 얘 맨날 오는 거 아니야? 아.. 감사합니다. A등급 개이득이고요. 여러분들 수고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A등급 잘 먹고 간다. 진짜.. 아무튼 문 잠가놔야겠어. 오늘 수업 괜찮은데요 2개 a 등급 2개 여기서 진짜 s만 먹으면 깔끔하다 어 s 나와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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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 아 너가 거기서 왜 나와 퇴근 해 주냐 어 아니 도깨비가 개 아깝네 또두스 뭐야 차라리 안나오는 시등급 나오든지 s 등급 하나만 뽑아보자 진짜 자 그러면 침대 어두 침침한 곳에 숨어 있을수도 있어 자 여기 침대 있는 곳에 한번 잡아 봅시다 도하나 우리 숨었네 곱게 잡혀라 형이 왔어요 야 이거 그거잖아 각기 요번에 새로나온 귀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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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자 잡자 얘 무슨 등급이지 야 각기 잡아야 돼 빨리 짜자 각기 바로 잡습니다 321 발사 자 얘는 좀 센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세보이고 와 a 등급이네 자 물부적 물부적 그래도 각기 하나 획득 자 자 자 물부적으로 갑니당 100 데미지 개꿀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털려 버리는 거야 찹찹찹찹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야 8초 남았다 기본 부적으로 할 수 있다 나이스 오우 각기 넌 내꺼야 인마 일루와 나이스 아 오케이 페이스 좋습니다 자 요번에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 두번째 이야기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각기 귀신 하나 얻었습니다 곱게 나와라 이제 나올 때 됐지 않았냐 아이 뭐 불나봐 뭐야 이거 너 C등급 예산한다 그렇지 그냥 딱 봐도 잠뻑 냄새가 나 하하 S등급 S등급 아 못먹나 S등급 빡센데 확실히 아 S등급 확률이 진짜 낮나보다 이 정도면 뜰법 한 대 안 나오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방 남았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이제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기서 잡으면 대박이지 레전드 찍어보자 과연 토한 자 S급 하나만 S급 하나만 아무거나 좋다 S급 하나만 주 하이 너 자주 나온다 진짜 찐막이다 처음 입구에서 잡자 후 이게 나올 때 됐다 토한아 이제 유튜브 각 잡혔다 한번 여기서 나오면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오오오오 얘 그 그 그 그건데 새롭은 앤데 얘도 아니야 양갱귀였나 무슨 등급이죠 아 양갱이 B등급이네 생각보다 약하구나 자 그래도 요번에 또 새롭게 합류한 귀신인 양갱이 잡았습니다 B등급까지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오오오 오오오 야 잠깐만 이거 못 잡냐 못 잡냐 못 잡냐 못 잡냐 오오오 이거 야 너 체력이 조금 빵빵하네 생각보다 오우C 파이널 애택! 일로와! 그렇지... 야 느낌 왔다 자 새로운 양괭이까지 획득 완료 자 제발 두마리 두마리 나는 아니야 진짜 나올 때 됐다 아니 어디 숨어있길래? 이렇게 숨겨놨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 2연속 똥앵이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? 마지막 도전합니다 3,2,1 나와라 도와나 지하국 뒤쪽까지 제발 진짜 한번 뜨면 레전드다 어허헣 나와라 좀 어 어 어? 어? 뭐야? 뭔 귀신이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